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김건희 일당 윤석열 한동훈이 짜고 고발사주 공장을 한 것은 뉴스버스가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언론사들이 심각한 압수색과 탈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에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빅속에서도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조작을 밝혀낸 민생경기연구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양평군민 농성단도 양평군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주가조작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직접 통정매매를 지시했고 김건희와 최은순이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했고 그래서 무려 23억이나 되는 불법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이 다악인되었죠. 그런데 한동훈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참아입에 못 올려서 김건희가 절대조놈이 되어가지고 도이치특검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항의할 것 같습니다. 무슨 독일이 잘못입니까? 김건희 일당이 주가조작한 거 아닙니까? 예 주가조작특검법 우리가 오늘 슬픔 속에서 행진했던 이태훈 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는 이자들 반드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이자들이 치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회를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동훈 딸의 수십 가지의 비리 한동훈 가족의 수십 가지 비리를 경찰이 전면 무혐의 처분했는데 여러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시죠?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고 3대를 멸하듯이 멸문치하를 시도했던 경찰과 정치검찰들이 한동훈 자녀의 엄청난 비리 덕현 비리에 대해서는 전면 무혐의하고 한동훈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경찰 그만해 마무리합니다.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길어지잖아 그만해요 그만해 나중에 정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야 그만해 여러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딸의 수십 가지 비리를 무혐의한 경찰 명백히 경찰국을 통해서 장악된 경찰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 촛불행동과 민생경쟁구소가 직접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반박하고 이의신청하고 재고발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이 급사로 전락한 한동훈이 이렇게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입만 열면 야당과 진보세력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신들의 비리는 단 하나도 처벌받지 않는 악순환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냅시다. 저희 민생경경구소는 안진글태비는 끝까지 촛불행동과 촛불시민들과 함께 고발이면 고발 기자회견이면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면 집회 끝까지 함께해서 최대한 빨리 총선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끝장내고 저항 안되면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투쟁한 후에 이따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촛불행동과 촛불이십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글 소장님 고맙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한동훈 성대보선화 시켜볼 걸 후회스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무대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